진짜 상상 이상 정도로 더운 날씨에 뜨거운 현장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진짜 그만두고 싶더라고요. 아, 진짜 그만두고 싶다. 방호복은 그냥 입고 있어도 많이 더운 거 다들 아실 거예요. 그런데 지금 그거를 입고 현장 출동을 하다 보니까 진짜 땀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힘들게 출동하고 있습니다. 소독 가운을 입은 다음에 고급 차량 내부를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. 그 고급 차량을 소독하는 시간은 대략 50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. 정말 고생하셨습니다. 원래 일 자체가 아주 고되고 위험한 일인데 폭염되고 훨씬 고생하시는데.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생 덕분에 국민들을 포기한 배로부터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다는 큰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.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. 지금까지 힘드시더라도 국민들 건강을 하시는 데서 최선을 다 해주시길 바랍니다. 또 그러는 가운데서도 우리 소방관들 자신의 양도를 날 좀 지켜주시길 바랍니다. 세트 전체 무게가 12%입니다. 세트 전체 무게가 12%입니다. 전체 반응은 25%입니다. 이것도 메고 그것도 구속에 좀 더 차감을 더 구조해야 되고 너무 분명하게 좋습니다. 좋습니다. 우리 소방관들 국가들과 그리고 이제 2학년 전문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국립소방대는 이런 약속들을 하지 않지만 나를 지킬 수 있어서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. 여전히 다시 복붙한 것이 많은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의 보다 더 속에서 좀 볼 수 있고 또 소방정량도 많이 더 주시고 아무것도 더 지원해야 되고 저희들이 함께 국립소방대는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소방공원 소방공원이 작년 국가직으로 전환되면서 자긍심이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. 저희 국립대 탑승 인원이 2명에서 3명으로 늘게 되어 제25년 근무기간 중 가장 좋은 환경에서 행복하게 기잡을었습니다. 국민에게 즐거운 서비스로 꼭 보답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르신들이 그러세요. 야 괜찮아 괜찮아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오는 거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시고 만약 부모님이 뭐 반일을 가셨는데 저는 안 받은다 그러면 119에 신고하셔서 그런 것도 확인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제 들어가서 진료 주의 받으시고 건강히 회원하세요. 네 감사합니다. 네 힘내시고요.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조금 더 힘내주시기 바랍니다. 전국에 계시는 소방공무원들 파이팅입니다. aparthei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